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조국의 셀프 검정이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경우에서든 명백한 위법사항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으면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확고했습니다 따로 청문회를 열든 열기안든 간에 조국 후보를 막을 도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16명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임명해버렸기 때문에 특히 조국은 무사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과 별개로 여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이 일을 저렇게 처리할 수 있을까 저렇게 무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과 안타까움이 드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남긴 부정적인 설례, 부정적인 효과는 꽤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회라도 명문화된 법이 아니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공유하는 가치기준이나 잣대, 선악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나 잣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기준이나 잣대, 그런 도덕적인 원칙들이 이번 기회에 모두 다 무시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냥 파괴해 버렸다고 표현해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기준과 잣대가 등장했느냐 그것은 우리 편인가 아닌가라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보이던 사람들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국 후보를 감사도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할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는 그런 기회가 없는 한국당의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는 참으로 착잡하게 느꼈을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엮어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은 꼭 법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잣대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이 하무짝에다 쓸모없는 것이란 그런 인상과 느낌과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조국 후보가 무슨 특별한 그런 힘이 있는지 국회에서 셀프 검증할 기회를 갖는지 도두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50차례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은 방송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뻔뻔하게 해명하고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죠 본래 정치가 밀고 당기는 게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청문회에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각축을 벌려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양보를 해가지고 며칠 있다 청문회를 개최하자 이렇게 했으면 집권 여당이 힘을 갖고 있더라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에 맞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다음번 총선에서 과반수 정도라도 범여건이 과반수 정도로 확보하고 나면 저 양반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지 않다 세 번째는 여당에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여당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치 정치 공작을 벌리듯이 일을 해 나간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조국 후보가 셀프 검증을 이루어지던 날 아침에 관제 여론조사 결과인 리얼미터를 동원해가지고 찬성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는 좀 미안했던지 건조한 차이로 찬성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국의 모든 신문사에 다 도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조국 후보 찬성이 많다는 것을 54.3% 찬성은 42.3% 이렇게 건사하게 차이를 나게 한 다음에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메이저 신문들이 다 다르도록 국민일방과 유리된 이 허무 명란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아침 조간신문에 까는 걸 보고 아 임명을 기정사실화했구나 오늘 정도는 뭔가 밀어붙이는 일이 있겠구나 그러자 뭐 아니다 다를까 오후에 3시 30분 정도에 셀프 검증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보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을 제친 다음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셀프 검증을 개최하기 위해서 벌써 여론을 형성하는 일종의 모종의 공작을 이미 오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렇듯이 여당은 무엇이든 공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증명해 준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일본발 수출 규제를 반일 감정을 고향해서 반일 프레임으로 상대병을 공격하는과 마찬가지로 아마 앞으로도 치소미아 파기를 둘러싸고 반미 감정을 고향한 다음에 반미 프레임으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제갈 물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들으로 아마 한국을 끌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옛말처럼 여당은 모든 것은 조작과 선정과 선동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나라에는 이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구나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을 구분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구나 힘을 가진 자들이 이걸 우리가 해야겠다 생각하면 거짓도 참으로 둔감할 수 있고 부정의도 정의로운 것으로 동갑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냥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에서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여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어떤 변화와 정리를ager시więad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